호박 호박 ิ니시 우리 물건은 과제미로 맛있게 투하시기 바랍니다. 과제미 짜잔 깨끗이 씻어서 씻어 놓고, 감자를 굽지 굽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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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굽지 nghiak Unjipodge 양파 양파 손쉽게 물을 넣어야 개 양파 생선이 잠기게 생선이 잠기게 그래서 꼬치는 더 불고 생강 그냥 넣어버려 넣을게요 마늘 간장 고춧가루 한스푼 절반맛 이거 마른거니까 절반맛 통통 고춧가루 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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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고춧가루 이제 이래가지고 끓여 응 끓면 돼 고춧가루 이렇게 좀 열어놔 한 13분 끓였어. 13분 끓여가지고. 감자가 물러야지. 맛있는 냄새 난다. 간이 딱 맞아. 딱 맞아? 이제 다 됐나보다. 다 됐나보다. 하도 살짝 익혀. 다 됐나보다. 다 됐나보다. 다 됐나보다. 다 됐나보다. 걸어가동. 열거리. 연어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